똑똑한 엄마들이 똑소리나는 선택 어린이 비타민 어떤 거 먹이시나요? 세계 1위 어린이 천년종합비타민 유산이멀즈를 소개합니다. 유산이멀즈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함유한 천년종합비타민입니다. 유산이멀즈는 캐나다에서 발간한 어린이 영양제의 비교 가이드에서 생체 흡수율이 1위인 제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4가지 종류의 베리 파우더가 식물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자일리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상큼한 블루베리 맛으로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어 간편하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어린이 편식으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어린이 컴퓨터나 책을 많이 봐서 눈에 영양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이 비염, 아토피, 천식이 있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종합비타민입니다. 1회의 섭취 분량에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과 몰리브덴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을 최고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만 1세에서 3세는 하루 한 정 만 4세 이상 40kg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두 정을 씹어서 섭취하면 됩니다. 참 쉽죠? 생체 흡수율이 좋은 천년종합 어린이 비타민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 먹여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참! 이 한 병의 가격은 2만 9천 5백원입니다. 천년종합 비타민인데 이렇게 써? 똑똑한 엄마들이 똑소리 나는 선택 제품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사님 얼지는 엄청 맛있어요. 아참! 아참!